FG에 푸사라처럼 쿠셔닝을 못 놓고 안 넣는 뒤꿈 높이 때문이 아니라 스테이빌리티가 감소되요. 천원 잔디는 되게 부드럽죠. 제가 그 예전에 초기 영상에 그걸 설명드렸는데 축구화랑 그 다음에 역도화를 제가 비교를 해드렸어요. 뭐냐면 역도화는 장미란 선수가 역도화 할 때 역도화의 뒤꿈치는 압축나무를 여러 겹해가지고 바닥에 무게가 강한 100kg 200kg가 눌러더라도 발에 움직임이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반 운동화는 쿠셔닝이 있죠. 쿠셔닝이 있는 운동화는 무게가 증가되게 되면 쿠셔닝 작동에 의해서 움직임이 오그라들죠. 여기 쿠셔닝이 있으면 여기 무게가 증가되게 되면 무게 눌러지잖아요. 무게 눌러지게 되면 천원 잔디가 부드러운데 만약에 무게가 눌러주게 되면 짚는 발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발의 안정성이 떨어져요. 바닥이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역도화 옛날에 예를 들었던 건데 역도화처럼 예를 들면 발의 지면에 그라운드 컨택에서 안정성이 증가되려고 그러면 스터드 외에 다른 부분에서 쿠셔닝이 있으면 안 돼요. 쿠셔닝이 있으면 발이 뒤틀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힘이 많이 가야지 이쪽으로 만약에 내가 힘이 많이 가야겠다 그러면 이쪽이 눌러지면서 뒤틀리는 거고 만약에 이쪽이 내가 힘이 많이 가야지 쪽이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게 눌러지면서 중심이 흔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TF화는 바닥 자체가 딱딱하기 때문에 그 딱딱함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미드솔이라는 쿠셔닝 장치를 집어넣는 거고 스터드가 있는 형들은 쿠셔닝이 들어가게 되면 발의 스테빌리티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게 제가 옛날에 나이키의 에어리오줌 모델을 사용하고 느꼈던 거예요. 못 써요. 쿠셔닝이 들어가게 되면 축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신고 실례지만 절친이도 없음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리를 사용하고 계단은 너의 펫 sen지권이 하나가볼 수 있고요. 이제 이후에 워낙줌을 사용하면 바이러오줌 저같이 보험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